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인형이가 예뻐요. 아니, 이게 진짜 예뻐 보여요? 이제 두 시간 잘 해봐. 조금만 개가리만 줘. 수영아, 조금만. 날개를 떼서 들고 들어갈게요. 인형이시고 청춘타인데. 뭐야? 미안하다. 나 때문에 니들이 고생이 많네. 덕분에 오징어들이랑 침도 먹고. 뭐야? 오징어. 아니, 뭐야? 오징어. 문 열어줘. 뭐? 예? 아니, 나 뭐 해도 안 될 것 같아. 백수연을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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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안 했어? 왜 이렇게. 서은이 형이다. 좀. 아, 짠 듯이. 너무 웃어. 네가 너무 뭐 보셨으면. 그치? 언니. 이거 했어야 돼요. 그럼 가자. 가세요 형. 잘난 채 좀 작작해. 언니가 뭐 특별히 대단해서 잘나가는 줄 알아? 태생이 한단이끼리인데 연기력으로 커버가 되나 그게? 야. 야. 엔드레스 바로 들어갑니다. 예. 빨리 나가. 빨리 나가. 빨리 나가. 화이팅. 다행히 가. 네데로. 네데로. 오. 네. ymm..." ''